아니.. 아니 나는.. 열열편인데 왜.. 광고를 보여줘? 그거는 퀵비 있어야 될걸요 아마? 아뇨아뇨 열열편은.. 열열편은.. 열열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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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아 그런게 흡비 있었어요? 응 아.. 아프리카 한번 문말려잡아 아프리카.. 뭐야 이거? 못 부사신거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플레시멍.. 플레시멍!! 퀵업헛! 퀵업헛! 레큐님이 나타났다! 레큐님이다.. 레큐님 그럼 별일 없습니까? 끌어졌다고 한다.. 자자자자자.. 아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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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왜 고소님이 매니저가 안되지 뭐야 고소님이 스카이님 이거 랜턴 딴 데다 해요 가운데다가 너무 눈부셔서 못보겠잖아요 그럼 꾸면되죠 아 뒤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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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퀸님 hi 야 드럭 힘들다잉 이길하시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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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던던덫 오랜만입니다 거기 별일 없으십니까 전 30분째 해민을 잘하십니까 네드형님 빨리 그 뭐냐 우라이버님 갖다드리라니깐요 아니 나도 모른다니께요 아 그래요? 폴님 베이스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신베이스 짓고있어요 서버는 그대로에요 폴님 계속 뭐냐 나만 챙기는건가? 아니요 아니요 방송을 내가 아니고 방송 껐다 켰어요 에스님 나와봐요 와요 리방했습니다 뭐야? 비이이 다크 상불 예 들려요 네 예 통황 옆에 바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들립니다 그렇습니따 나 때문인가요? 아멘 안녕하세요 그게 별일 없으십니꺼 별일 없으십니꺼 무탈하십니꺼 네 별일 없으시죠 마 저요? 예 너 오랜만이잖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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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들 박수 철수수 김철수 드디어 철수입니까 9개월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빌어먹을 북한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귀환이시고만 저기 아 나갈수 있구나 예 내려가는건 좋은데 있겠지만 또 기억을 난다네 아하 그럼 어떻게 되는거에요 mad 드디어 월요일날 접속되는거에요 하기 하하 세 killed آپ 왔다 갔 12월 말에 또 왔다녀 어어어어 오어어어 우아 우아 왜 나 왜까 왜까 바쁜거야 어 저 저기 저 뭐 빨간 놈의 문제입니다 빨간 놈이 아 나는 파란색 좋아야겠어 이제 아하 아 파란색 좋죠 레고 레고 어디있어 예예예 처음 만남 만남 총좀쏠게요 그래갖고 지금 뭐니야 2박3일동안 거의 무박훈련정도로 지금 뭐니야 베이스 건설하고있습니다 어 끊겼어 어 나가셨어 네 전 통신이 끊긴거에요 나가는게 아니고 어 브레이크니 다 연결됐다 딴짓을 하면 튕기네 아그래요? 당연하지요 몇층이 못키니까 일단 4층까지 싸갈거에요 응 레고 어딨어 네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가 방긍지적으로 스톱스톱 여기 건설하는거 아니야 어 그렇게 목소리를 듣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응 방긍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응 맘에 잘 잡았겠어 야 레고야 말좀해봐 제발 말좀해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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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그렇게 붓긋붓긋 터진다고 하더니만 이젠 너무 자연스러운데 라이프만 붙여 라이프만 붙여 이게 다 암흑이 괜찮아져서 보유님 선발제집은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그럴줄 알았어 입대잼? 예? 입대잼? 나가는 문은 따로 있어요 이제 3년뒤 입대할 수 있지않나? 3년뒤 일단은 그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레큐님 방송 나이 문제 때문에 아 저한테 TP를 한번 타보시죠 자 그럼 우리 기지 거살라는 것도 거품 나요? 아이 구경한번 오라고 아이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요 그 뭐니야 우리 외모님 밑에 키패드 잡으면 잘되가십니까? 아니요 키패드가 안돼요 그 뭐니야 키패드 가면은 뭐니야 네드님한테 바톤토치 받고 네드님이에요 아하하 라이프님 일 좀 쳐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저번에 재밌는걸 하나 슬리퍼님부터 봤구요 아니 나가는 문은 위에 있잖소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어 뭐야 잠시만요 BM님 TPR TPR 아니에요? TPR 저 지금부터 TP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분씩 해주세요 어 누구 누구 TP 안받아줬다고 하는데 타임오프라는데요? 나가는 문은 이쪽이신다 슬리퍼님 나무 있어? 왜요? 어 나무 짐 좀 저 나무 있어요 몇 갤도 왜요? 아 30 아 500 잠시만요 TPR TPR 라이프 아닌가? 어 저 보냈어요 라이프님 어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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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뭐야 이거 저 1패 1패 와 이거 느낌 이상하다 왜요? 저기 보이는 저 집입니다 비밀번호는 본진 집이니까 알아서 쳐시면 되시구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 예 라디오로 야구 중인거 같애 예 방금 볼수가 없어 아까 전쟁일때는 뭐냐 정신없었어요 난리났었어 진짜 형 뭐야 이거 집어 뒤들어가 이거 형님 이상하 이상해요 왜요? 나무를 없애요 왓? 난리 없애요 뭐 이건 형님 여기 나올게요 비번 비번 본진 비번 어? 안 열려 제가 열게요 비번은 본진 아니 왜 남의 상자를 털고 난리에요 고기가 불었어요 뭐가 비어있고만 아냐 아 아 아 여기는 누굴 얘기에요 아니 여긴 나가도 문이 여기 있잖 조용히잇 허 د당이잇 기고도 본진 어느 정도 다 구비는 되어 있구만 아니 나가게 문 열어달라고 홀려하구만 그러면 우리는 건설하러 뿅 아 그렇구나 났스를 템 있구나 방칸 아- 바바바바바밤 내팀 반란군들이 안보인다 다 어디갔대 반란군이요 속총 됐습니다 아 속총당했어 나밖에 없어 농담이고 살아있어요 러스트가 없는건가 요즘 또 바쁘시고 요즘 그리고 바쁘시는 분들이 많아 나왔던 으흠 어차피 방학 때 되면 다 한가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또 그 뭐니야 방학 시전 되면 또 뭐니 한 열두 명씩 한 열 명씩 모여 있겠죠 아 근데 길이 어디야 여기 형님 그거 그 세텀 지우는거 어떻게 해요? 세텀 지우는거요? 그냥 버퍼 씌우면 되지 않나? 예 버퍼 씌워지지 않는데? 그래? 뭐야 뭔 소리야 어머 어 스카이 슬라이프 뚜루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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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C4 자체를 생산을 못하게 서버에서 막아놨구요 예 C4를 구매를 해서 제가 리서치를 해서 예 생..그 만들 수 있는 리스트에 까지 올렸는데 만들 수 없다는 명령어가 뜹니다 아 그럼 C4를 아예 제작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죽치고 RPG만 만들어놔 이 소린 아닌가 그렇지 그 아니면은 C4를 사던지 C4사나들이 있긴 하더라구요 아까 그 엠뉴 아들 건마 아들은 싶어서 하더라구요 아야 근데 BM님은 3층짜리 집인데 1층만 구경하고 가셨네 그 뭐냐면은 그 비번치기가 불편해갖고 알잖아 비번치면은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쳐보면 큰일 나니까 그쵸 이따 끝나고 뭐 하면 되죠 뭐 아 얍 야 근데 다 좋은데 난 러스트라는 게임만 저건 못할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안되는게 없어요 스나이퍼님 스나이퍼님은 마이크가 머리가 꺼졌다고 한다 아 내가 계속 끄고 말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깐 말씀은 없으시더라 어 레이큐님 오셨는데? 아하 그 이상형 대답이 없더라 충성 에헤이 일단 나중에 방송 끄고 원래 BM 니가 원래 BM 그거 아니었어 BM 충성구호 하이비엠 이게 우리 구호입니다 하이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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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월요일부터 오신다니 내일 내일부터 되는거에요 그러면? 어 아 아니군 다 그 다음주구나 아 다음주에요 아이 깜짝이야 월요일로 가겠네 이것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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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하면 되구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주 언저리 다음주 언저리 다음주 언저리 요일 러스트 좀 빌려줄사랑 하루 하루반정도만 저저저 저 빌려드릴게요 렉걸려서 안되서 그냥 뭐라고 해야되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재미있는 엄마 데모버전 아 하..머리야 하루에 빈곳에 지붕이요 지붕 건설 안되던데 안돼 여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붕이 안만들어지더라구요 그래 그냥 놔두려구요 빰밤밤밤밤 갑자기 정보다 그 뭐냐 마비노기 하러갈까요 나도 저도 루트서버 있는데 팀님 TPR이 안된데 루트서버하시면 제가 누랩이 2만 2만대가 다 됩니다 누랩 2만이면 도대체 뭐하는 양반이요 그냥 마비노기 최종 컨텐츠인 잠수를 즐기는 사람 잠수 아니 대체 얼마나 하신거요 정말 그 누랩 2만이면은 누랩 2만이면은 레벨이 2만까지 쌓였다는거에요 누적레벨 누적레벨 얼마나 심하게 잠수를 타셨으면 그렇지요 아마 농사하고 그런 양반이네 보니까 농사도 귀찮아서 안할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냥 최종 컨텐츠인 잠수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잠수할땐 뭐해요? 잠수할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웹툰나죠 웹툰보고 하하 길드채팅하고 메신저 자 이제 리무브 들어가겠습니다 리무브 돼요? 한개 해체 오오 리무브 어떻게해요? 두개 해체 라이프님 집 잘가요 하하하하 제 집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저한테 왜그러세요? 저한테 왜그러세요? 벙벙 뚫리고 있어요 지금 하하 사라지죠 사라져 3층 중간에 다 해체 저한테 왜그러세요? 여기 몇층이지? 1층 2층 3층 4층 5층 깡깡소리는 나는데 예 맞아 우리 베스트피디에 신청은 어떻게 됐나? 그 신청하실 소식이 없네요 뭐 알아서 하겠죠 겁나 밀어줘야 되는거 아냐 진짜 뭔가 부르셨어 뭐야 스냅프님 진짜 제 집 부신신거에요? 네 헐 하하 아니 진짜로? 리몬을 어떻게 되요? 조만간 선발 난장이랑 저격대 저격대하고 전쟁인가? 내 집 지금 멀쩡한데? 내 집 지금 멀쩡한데? 어휴 집 지금 멀쩡한데? 헌병대는 어디쩔어 혼나요 네 헌병대에요 헌병대는 중립 못 데리고 되죠 항공대는요 항공대는 그냥 하늘 날라댕이어서 뭐냐 응원이네요 응원해 응원 폭격이라도 하면 되나 랭담으로 기다려요 BMC 부스로 제가 갑니다 다음 조율 라이프님 낚였어 라이프님 네 뭐가 필요하십니까 합의지 아니 부서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건 있어야죠 아니에요 난 리무버 할 줄 몰라요 아니 총 만들어드릴라고 음 음 하아 음 조금 멘붕상태라서 왜요? 아 아직 회복이 안됐어 아 아 본부 음 그래서 아까 이 대륙을 혼자 뛰어다닌거 치우심 스나이퍼님 네 그 그 뭐니야 스나이퍼님 포인트 아까 잡아주셨는데 그걸로 한번 와보실래요? 아니에요 가기싫어요 아 신본부가 거의 완성되었거든요 아 왠지 일시키그같애 아니 시켜요? 아 구경만해요 멘탈 나가신분께 일시키겠습니까? 네 안돼요 아 그렇게 시키는게 패밀리 아니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우린 그런거 신경 안썼지? 아 그냥 가면 아웃이겠네요 레큐님 내가 하루에 장원을 캔게 진짜 몇백만씩 키라고 안돼 지금 장난하니까 그거하면 대구 한바퀴를 돌릴 수준이에요 아니 받았어요 무슨 모두를 차고 치여 이건 아이 그런데 뭐 뭐니야 월급 받은 사람들이 뭐냐 뭐라카길래 월급도 안주잖아 이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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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그 퀵뷰 삼십일치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월급도 내려라 라고 난리쳐갖고 월급이 없어졌어요 아 너무하네 아아 나쁘네 아 나름 월급도 잘하시네 완전 없는데 우리는 아니 위에서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래갖고 이제 딱 느낀게 아이 그 뭐냐 뭔가를 받으면 불만이 생기는구나 해갖고 이제 아예 그런게 없어졌어요 레큐님 빨리 내려오세요 레큐님 최대한 빨리 내려오세요 레큐님 최대한 빨리 내려오세요 스나이퍼님 3층이요 3층 아 나를 기다리는게인가 언제만 반란 한번 합시다 반란지 음 맞아 그래도 고스터만한 친구야 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뭐냐 도둑들의 바다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순간 아마 내가 뭐 뭐냐 좀 항해하다가 잘못되면은 내가 바다로 떨어지겠는데 밀어버릴거야 상호밥 돼 있어 상호밥 선장을 밀어버린다 그리고 한마디 하지요 곧 용이 돼서 돌아오겠다 떨어지는거죠 해적인가 대상인가 그거 아니면은 뭘 잘못했어 흐흫 흐흐흫 용이 돼서 돌아온다 가면서 막 떨어지겠지요 하흫 그 후에 나는 이제 그 예 그 후에 그 범대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 흐흐흫 전부 다 밀어놓고 좋아 미션을 만수했다 다 로그오프 하는거 아니야 나는 밀어넣은 다음에 낚싯대 던져갈꺼야 낚싯대지 아 도어락이요 도어락은 지금 밑에 설치하고 있어요 어 밑으로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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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다고요? 네 지금 뭐 설치하는거에요 밑에? 어디갔대? 사라졌어 뭐가요? 템이 다 사라졌어 왓? 감사합니다 그 템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은 저한테 오겠죠? 내 생각에 밑에 꺼졌다 네 꺼진거 같네 그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 넣어놓께요 그래서 라이프님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고 한다 버리면 사라지는 집 그러하다 나는 아크라는 게임이 되게 재밌어 보여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크가 렉이 걸리고 서브가 개파이더라구요 업데이트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만 할로윈 이벤트 한다던데 네? 할로윈 이벤트 아크요? 네 아 원 역시 할인받을 뭐 몬스터가 해골이 나오나? 예 집짓는게 왜그래요? 어떤거요? 집짓는게 왜그래요? 여운 마음에 안드는거요? 여운 마음에 안들다니요? 아니 계단을 그래도 일정하게 그렇게 하면 어째요 한쪽을 예를들어서 다섯시에 놓으면 한쪽은 한시방향쪽에 놓고 이렇게 해야죠 아 그래갖고 3층부터는 그 뭐냐 안 꾸민거에요 다른데 설치할수도 있으니까 응 길을 밀어서 올라가는 길을 여운이 예전거 오 오 오 오 문제가 생겼어요 천장에 설치가 안돼요 헐 여기가 맥스층인가 뭔데요? 아니다 여기가 고도가 맥스인가? 잠시만 어디까지 올라온거야? 우와 미친 꼴테크 올라와서 어디서 집짓이시는거야? 여기가 맥스층인거 같은데요? 여기가 맥스층인거 같은데요? 맥스 아니에요 밑에 밑에 뭔가 없어 소속이 걸려 흐흐 기둥 다있는데요? 왜요 어디가봐요? 오만요 오 진짜 맥스인거 같은데요 맥스인데? 와 저거 해석하고 계시나? 아 진짜요? 전역 톰슨 드릴까요? 아저씨 아저씨 스톱 수올 높으신다른다 영상 촤 아니요 그냥 그 세자루, 네자루 만들어주세요 크게 해줘요? 그냥 덮어 씌우면 되는데 여기다? 귀찮은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거다 자 닫을게요 다 덮어야죠? 화로층은? 이제 화로층 밑에 있어야 돼요? 일단 열어놓죠 닫아도 되고 열어되고 장검 가지고 노시라고 만들어드렸는데 하루종일 빠서야겠다 열어놔 열어놔 얼마나 놀자 써보인거야 여기가 한 50배? 50배 한 50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무슨 프리 써보여? 시작부터 막 고리랑 집실을 다져요 도끼하고 주고 근데 10보가 없어갖고 공성전할때는 거의 미사일로만 했어요 10보가 구하기 힘들어갖고 공성무기가 10보 밖에 없나? RPG RPG 알라보바르 로켓란치 로켓란치 신명나게 쌓여요 아 됐다 된거 같다 아닌가 아님 말고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른곳 설치하자 다른곳 설치하지 말란께 야 그렇게치면 나중에 나는 피라미드 쏴야겠다 그러쇄요 파라오가 되겠어 그니까 8.5 천원 밀어야지 8.5천원 밀어야겠다는 뭐에요 아 그럼 노예... 노예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노예 이제 에밀리이십니다 음... 노예를 부리기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뭘 주고 시작해야지 그래 에밀리이랑 달라 그럼 노예를 주고 노예 받으면 흐 그니까 딱 100원 주고 100만원 치료를 시켜야지 알죠 이거 죽인 주대에 노예 계약서를 줘야지요 엘리그님 여기 엘리그님은 여기 뭔지 타려고 엘리그님은 여기 뭔지 타려고 락 걸렸어요 지금 한 7층까지 싸왔나? 6층인가 7층인가 그 정도 싸왔을까요? 어? 락 걸렸어요 일로 어어어 저거 찍었잖아 락 걸렸다니까 락 걸렸다니까 스나이퍼님 뭐하시려구요? 부셔야된다니까요 그래서 있잖아 내 눈이 안좋네 레거님 안되겠네 이거 저 아무것도 안비해 저거 야 뒤에도 다 지었다 두덕기는 두덕기는 없어요 근데 미사일이 진작에 만들었죠 아마 선발대가 신명나게 만들었을거에요 센트리건 있잖아 이제 이거 포탑 나온대요 공성무기가 하나도 없나? 공성무기는 RPG C4 수류탄 뭐 그런거있죠 파이븜 레거님 체력이 200에서 181이 됐어 레거님 여기는 창문 설치하듯 창문 어 여기 흔칫났어요 레거님이 긁었어요 두개씩이나 긁인거 같은데 레거님 레거님이 그린 그림은 150에서 148이 됐어 나는 200에서 181이 됐어 그 강함 엎어버립니다 지금 엎을 수 있어요 비밀조도 다음주 월요일날 RPG팀 구합니다 BM척살대로 이제 숙청당하는건가 이제 빼돌려야겠네 패밀리 내 팀이기 때문에 숙청을 안당하여 나 지금 침착이 털렸지 그 뭐니야 욱수로 욱수로 우리 룰을 롤리적으로 설명하셨는데 패밀리 소속에 되있는 팀이기 때문에 숙청을 안당하여 맞네 룰에 유배가 안되네 예전에 나도 그 팀이었는데 룰에 반하는 집단을 만들면 안된다는 룰이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곧 회의 열어가 추가해야겠다 곧 회의를 열어가 추가해야겠어 반대해야겠다 반대요 반대 반대다 반대 하하 스나이퍼님 스나이퍼님 어디세요 나 모르고 딴 데로 가보셨어요 끝 그럼 판명디가 단독적으로 아 잠시만요 소리좀 크게 해줘요 네 받았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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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톱스톱스톱 이게 딱 적당해 아니 밑에가 키패드나 달고 오시라니까 석궁에 그것도 도둑사이트도 달아놨어요 빌님 진짜 내려갑니다 아니 그 그레 내려가는게 계산이 있어요 여기 뛰어내려가 키패드 좀 달아요 라이버님이 키패드 안 달고있어 아니 아저씨 빨리 내려갓 죽지않나 바로 낫지롱 오오 스나이퍼님 여기서 저희는 조용히 빌님 내려 안아파요 진짜 안아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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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두개가 된거 같은데 아 진짜 저 피 안아파 안아파니까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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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이 제 멤버요 제 멤버 건축물군 중에 감옥같은거 있나요 예? 깜빵 깜빵이요 만듬되지 깜빵이네 집어넣고 벽으로 갖다가 다방을 줄러버리면 그게 감옥이야 홈 바꿀수있어요 아 그거 바꿀수있어요 R-E-M-O-V-E한 다음에 홈 치고 띄우고 몇번딱 치고 엔터하면 그 홈 여행댁이 없어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자 쳐드릴께요 쳐드릴께요 R-E-M-O-V-E 홈 이렇게요 이러면 없어집니다 됐쓰 좋아 좋아 내가 비엔빼고 다 구슬린다 하하 우라이브님 우리 칠까요 그냥 아우지에서 자 잠시만 여기서 내가 킥뷰어를 32초 다 뿌리면 다 적대는거 아냐? 왜지 맞는 말인건데 매수잼 근데 저는 어차피 킥뷰 1년친데 강정이 나타났다 여기 역시 충성의 교본이다 충성의 교본 라이프님 좀 받아줘요 됐스 아 수렴 동지의 초상화를 조메랑 수렴 동지의 초상화 크게 그려야죠 아오케오케 진아야 왼쪽에 많잖아 칸 건들리면 죽여버릴거임 1년전에 반란군 3명으로 7명 멘탈 깼으니까 가능할거 같애 그 때가 스라이프님 그 때가 언젠지 아세요? 그 때 그 헬기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을때 헬기탈취사건 그게 레큐님 작품 그게 레큐님 작품 내가 분명 땡겨가지고 해냈어 다군조건 구별이 안됨 근데 그 갖고온거 그게 터졌지 여긴 터져붙이요 안 터졌으면 완벽했는데 그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다죠 ㅋㅋㅋㅋㅋㅋ 발란군 된장 단장이 되었으 그때부터 스라이퍼님이 뭐냐 농화다를 시작했다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봅시다 슬픈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우 하루작동하면은 집안 무너질걸요? RFG로 쏘서 부서지면은 겁나 쏴야지 아니 비엠님 왜 업그레이드를 안하십니까 어디 업그레이드요? 1층에 1층? 한 개 안해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아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자원이 50배나 주는데 굳이 약탈할 필요가 있나요? 미친놈들이 더 빠르게 공성병이나 약탈해요 RPG 더 만들어갖고 이게 그거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오고 반복된 시술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은 무조갱보다 깊어요 계속 쳐들옵니다 한쪽이 승리할때까지 또 여기 강하나 설레 그러면 저랑 같이 징키스칸처럼 남의 집 그냥 눌러앉은 사람을 구해있구만 이미 블랙님 그 베이스에 눌러앉고 있어서 어 그러니까 문이랑 문 다 때려부순 다음에 공격돼 공격돼 근데 그거 세트홈이라는게 있어갖고 아 들어보시면 압니다 레큐님 이게 그니까 이게 그 뭐냐 숨바꼭질 할 필요없이 그냥 집을 철거해버림대요 밀어서 양지 발원 좋은곳에 새로 지염대요 집을 아 그럼 또 글러가야지 아 수영이가 뭐 하셨어요? 어 여기 도관도 없이 집진 않네 도관도 없이 집진 않네 근데 솔직히 딱 한번만 하면돼 아이고 여기서 실수해서 마우스 이제 비엠이가 우와 다 완성했다 펑 그게 진짜 타이밍 아닌가 멋있다 라이프님은 레큐님 모르시는가 레큐님이요? 채팅으로만 알죠 아아 아직까지는 잘못 활동시기하고 안겹쳤구나 네 최전방 갔을때 그때도 아 맞네 딱 알겠죠 원스피이펑 통탈 멘탈 상상간다 어 뭐야 핌을 쏠것이냐 레큐님의 선택은 흐흐흐흫 자 리무브해봐요 아니 비엠님 저 같은 자리를 열 번만 돌았어요 미궁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 그 마미그 빨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뭐지 그림 넣을 수 있는 판대기 딱 넣은 다음에 내 사진을 딱 올려놓고 튀어야지 라이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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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뭐냐 그 붕붕 그 양반 서버 만들어갖고 우리 집 경찰서 지었던거 기억나죠 네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지금 흐흐흫 라이프님 집 안 돼요 저 왜요? 다 틀려 다 보이잖아 아 지인님 나 좀 살려줘요 불 닦으면 돼요 다 올라와요 더 나올거 같아요 더 올라와요 어 잠깐만 맨 맨 맨꺼 하나에 피자 다 나타났어 그냥 저기서 재료 조금 넣어놓고 그냥 털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지워놓은 집이에요 아 왜 이러셔 아 왜 이러셔 아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지 못하셔 아 들어오지 못하셔 예 폭발탄 이천발만 만들어주세요 이천발 있어요 그 사막지역에 아 근데 우리 사막 베이스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네 저희 이거 여기 사막지역에 있어요 아아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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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고 있구나 깜짝이야 습격받고 있었을까봐 어 스톱스톱스톱스톱스톱 와이프님 그 사다리 안지해봐요 빙님 사다리요 위에 층장 뚫려있어요 빙님 빗해봐요 위에 위에 나무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요 사다리 제가 만들게요 봅시다 살려줘요 어 있는데요 살려줘요 파이팅 내가 같으면 그 사다리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고 올라오겠다 사다리 만들 재료가 있구나 뭐하십니까 아 오오오오 도미니에이션즈 인간 도미니에이션즈 아맞다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잔잔딘돈돈돈 빙님 예 천조가리 50개만 던져주시 파이팅 누구세요 히힝 누구세요 반한다 다시 월급 얘기 할거에요 안할거에요? 백교님 빨리 월요일에 빨리 오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곧 갑니다 이건 완전 그냥 터뜨려 버려야겠어 저 그 뭐야 다스베이도 노력하고 들어올거에요 다스베이도 빰빠밤 빰빠밤 내가 돌아왔다 RPG 아 이거 철벽으로 만들어 놓고 나 나중에 더 튼털한 병으로 업그레이드 할거야 난 괜찮아요 게임 쏠거니 저는 만든 사람은 쏠거에요 걱정마요 왜냐면 사람 몸은 철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팀을 하면 철이 돼요 철보다 강렬 배떼지라리 그걸로 덧대로 할 수도 있던데 하하 말했잖아요 딱 한 번이면 된다고 하하 아무튼 딱 그 타이밍 다 만들었다 와 에이 나도요 달려줘 밑에 키패드가 아직 덜 달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저 키패드 단장 아니라니께요 우라이버님은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충성의 교본소속 충성의 교본소속 우라이버님이요 디스크 단장이 나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네요 나..난데요 단장은 단장은 단장 내 대회님인데? 그런거? 호울림 호울림 단장이 저에요 아 착하겠구나 단장이란 사람이 스윗자를 맨날 올리려고 했어 여기 광석 누구요? 아니 스윗이야 스윗자 자 반란군 단원 모집합니다 조만간 손 저 정신나간 저 뭐냐 방금 손 든 사람이 어디서 손인줄 알아요? 내가 매우 궁금한데 말이에요 헌병대가 저러고 있어 헌병대가 비풍을 친답니다 헌병대가 나라 팔아먹을 기세야 손 손 손 손 좋아 좋아 누구야 탱진님 항공대 손체로 들고 뛸까요? 그럴까요? 저희 이제 항공 위에는 그냥 하늘을 날아오면서 정찰이나죠 그가 그가 비행기 쉬고 보니 에어쇼나 버려요 예산 주실거니까? 예산 주십니까? 그 수미야 세우기 주겠지요? 정말요 아 예산 때려주신대 우리 우리 이제 예산 없어가지고 허밍버드 같은거라 쓰고 있었는데 항공만 다 팔고 잘됐네요 항 세살이 없어 항공원을 모았어 뭔소리에요 근데 이제 리믹츠랑 상륙함 팔아버렸어요 예산 없어서 허허 어 어 됐다 올라왔다 허밍버드만 운영하고 자 저의 플랜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행기가 짐을 다 짓겠죠? 그럼 저 그 위에다가 집을 또 짓겠습니다 그 짐을 다 짓겠습니다 복합 아파트입니까? 아까 그 위에 설치 안된다고 하지 않나? 아니 돼요 이제 돼요 극복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생각입니까? 다음은 1분은 가둬버리겠습니다 네 6.3필딩으로 만드신대요 그 다음에 페이스 지으시면 그 옆구를 그냥 저거 둘러버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흠흠 가..가시로 돌려버리죠 하흐흫 나갈땐 자유지 나갈땐 자유지 나갈땐 자유지 나갈땐 라이퍼님 라이퍼님 니엠님인인 저기 제가 습궁선속이야 근처에요? 서네퍼님? 보이죠? 불 환하게 보이죠? 방금 뒤에서는 안보이는데 앞에 가니까 보이죠 아 근처에요? 저거는 어그로용 대빵이에요 저거 저거 아래쪽에 있는거 저거 뭐에요? 밑에 집인데 사람 안사는 집인거 같아요 우리 여기 불 끄란 불빨 불 끄요 우리 지금 환해보이네 밖에 보니까 아름답게 비은님을 만나면 그래 네드님 입구 근처만 키패드 달아요 아 키패드 다 달아야되는데 이거 키패드 다 달아야되는데 이거 키패드 비번 푸는거 부터 화날거 같은데 요거 요거 뭐하는짓이지 요거? 누가 이거 짓다가 말았어요 아 바닥 이거 뭐하는짓이지? 오우쉣 빨리 옥상 올라가란께 옥상 올라가 불 꺼! Koller 키패드 여야왜왜왜락 여기 바로 옥상 매워요 저기 매워 저거 뭐야 이거 여기예요 도대체 집을 어떤식으로 짓는거지? 이거 리무버를 부시고 들어가게 갈 생각인가 아 inspiration 렌턴은 하나만 켜놓은 저 하나만 건설차단이 있는거 보면은 건설차단이 없어요 아 여긴 건설차단이 없구나 여기 있어요 그 안에 와 베이스가 험해졌다 아아 내 머리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그러게 말해 내가 제일 바쁜 것 같다고 생각해볼까 요 안에 있어요 내가 왜 바쁘지? 아니 그게 요 안에 있다고 저희를 먹고 살리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뭔가 바빠요 어? 화로도 있네 원래 우리가 있는 아크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패긴 다 뒤에 하나 들은 것 같은데 할까 할 때 그 저랑 스나이퍼님이 주로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서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버는 진짜 없어진거 와 정말 슬픈 DOS님 보이지 말라고 해요 AOS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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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S님이 항원 강사인가 아마 그럴텐데 얼마에요? 한달에 배우는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누가 불꼈 묶었어 와 아 이 집 내일 왔는데 털려있으면 눈물나게 되자 그 뭐야 뭐 연구같은거 해야 된다는데 여기 비밀아지 한칸짜리 여기 딱 좋은데요 비밀아지 딱 한칸짜리 딱 짱만간나면 잘 모른거 같은데 여기 협곡에다가 딱 지우는 그럼 내가 러스트를 사면은 아이템을 알려줘 선생님이 필요하네 그냥 마비도기를 하시는게 빠를수도 있어 자 결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래요 그 뭐냐 베이스 있잖아요 사막 베이스에 오늘 복구한템을 놔둘까요 아니면 새로 신축한 베이스에 놔둘까요 믿을만한 곳에 놔둬요 어디 놔두면 좋겠어요 라이프님 기지에 놔두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내가 봤을때는 비밀님이 그걸 들고 저 장비를 중요한 장비템을 전부 다 들고 저 구석이나 바닷가와 돌멩이 사이에 들어가 자요 그 다음에 접속해서 다시 갖다 놔둬놔요 위험하시죠 아니 근데 오는건 상관없어요 가는게 뭔지 가다가 걸리면 위험하지 않나 티빗하고 가면 되죠 일단 내놔오는거 알수있는 그니까 계단은 그겁니다 그니까 적군이 침입했을때는 계단을 끊어버리면 위에 못올라와요 미사일로 다 부숴야되냐는 밀어먹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은 업그레이드 안한거에요 끊어버리려고 야간에 내가 지르는 위장이 어떻게돼 보이는지 봐야지 그럼 이제 라이프님 기지버서 죽어났겠다 라이프님한테 놀러갈까요 갑시다 안에 내부적인건 아직 뭐니야 안건설 안했어요 나주인건설할라고 판이 빛에 반사가 잘 됐어 그리고 뭐니야 래곤님하고 라이프님 래곤님하고 뭐니야 래곤님 밑에 키패드 안달아요? 전 거기 소속 아닌데 아 래곤님 말고 래곤님하고 안납니까 키패드 200개 시작합니다 밑에 다 달아놓으니까 그 비밀모로 맞잖아요 오케이 화로방 봐봐 화로방이에요 큰화로방 안들려 큰화로방 봐봐요 큰화로방 봅시다 아파요 붕대좀 던져줘요 붕대좀 던져줘요 보자 붕대가 천조가리 있어요 자 천조가리 던졌어요 천조가리 저 던졌어 저저저저저저저 래곤님 그냥 이거 입구를 없애면 안되는구나 없애되긴 하긴 한데 못들어가자네 우리가 어... TP로만 들어와야죠 뭐니야 지금 지금부터 우라이버님하고 뭐니야 레드웬님은 그 지금부터 키패드 하러 놓으니까 초록색 키패드 비밀모로 다 걸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어려움을 못하긴거 같은데 키패드가 백만개 되는거 같은데 키패드가 한 드라떨어집니다 저 바닷가 쪽이네요 라이퍼님 딸립시다 근데 뭐야 아니 쏘지말라니까 계속 쏘지게 아 진짜 이거 철벽에 와서 없어보인거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빨리 그 뭐냐 가벽 가벽 달라면은 아 아까 그 스나이퍼님이 그 뭐냐 고강도 그 철을 뺏겼으면 안됐었는데 아깝다 뭘요 그 아까 그 중구가 습격받아갖고 고강도 철 5000개인가 그 뜯겼거든요 그게 배가 아프네 벤스 머니야 키패드 설치하고 있으니깐 빨리 그 머니야 빨리 키패드 빨간불로 다 바꿔 너무 어두운데 저희 돈은 너무너무 신났는데 머니야 이거 다와서 해야될거 같은데 무량이 너무 많네 저 두 집에서 안 사를래요 비엠님 예 요거죠 지금 예 예 왔어 예예예 예예 예 예 철 조각이 나오는 곳은 뭐지 그러게요 철 조각 나와요? 예 광산에서 철 조각도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오늘 오늘 뭐냐 진저 사나이 그거 하던데 독거미 부대인가 그건 뭐예요?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아닙니까 가짜 사나이 잼 근데 그게 뭐예요 사나이예요? 예 거짓말쟁이들 아 그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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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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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쟁이들 드랍 떨어졌나요? 음 떨어지고 있는 중일거예요 떨어졌네요 어 저 위치가 안보이는데 하사표 안보여요 하사표 네 저 TP 한번 더 탈게요 네 자자자자자 지금 들리지요? 레고님 다음에 텐신님 다음에 그 뭐냐 스카이님 저한테 TP 지금 다 타요 왜요? 그니까 지금 뭐니야 BL모너 거는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왕아 좀 더우세요 아 저기 저는 여기 지켜야됩니다 아이 몰라요 빨리 뛰와요 그냥 아 저 사막페이스는 이럴수 아이 그런건 없습니다 사막페이스 저 이럴수 없어요 예? 사막페이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냐 세명중 두명만 착출됩시다 자 둠시 게임을 하던지 빨리 뽑아요 5분내로 1 2 3 아 텐신이 걸렸다 나이스 자 텐신님 레보 2명 스콘 아니 레고님 안하셨는데? 레고님이랑 텐신님이랑 동시에 있어요 3 이미 동시에 내가 먼저 했어 레고님이랑 텐신님 출발 사살표 사라졌네 가위바위보 아니 했잖아 아니 한명만 아 그니까요 아니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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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명이나 있는데 아 제발 활좀 쏘지말고 그랬다 뻔한다 야 빨리와요 일합시다 아 아니 갑자기 내가 예 이 러스트게임에 위협적인게 뭐가 있어요 위협적인거 사람이요 사람이요 짱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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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뿐인 네 뿐인 네 뿐인 텐신님 오셨고 한명은 누군데요 내 몸이나 안와요 나 나 성공하는 동물같은거 있지않나 예? 뭐야 봄도 안왔잖아 봄도 안왔잖아 봄도 안왔잖아 뭔가 터졌는데 미사일 소리 아닌가 벌써 날아? 어 날라왔는데 아 춥구나 미사일 내 근처에 그거 없는데 BM님 미사일인데 잠만 이 우리 쪽에 맞춘거에요? 네 우리 쪽인거 같은데 벌써 미사일 날아 벌써 왔어 뭐 아주 바람직하구먼 이게 뭔 빌어먹을 상황인지 지은지 신축된지 일본도 안되는데 저 짓을 내가야되는데 저거 내껀데 아 아세요 망할 짱깨형들 너무하네 잠깐만 근데 이거 뭐지? 짱깨진 몰라도 어 진짜 RPC 소리 났었는데 RPC 소리 났어요 지금 근데 레고님 뭐니야 텐시님 지금 빨리 가면 비번작업 다해요 RPC 소리 났어요 저 화살축 뭐 깜짝이야 대략적으로 어딜가요 RPC 소리 났어요 RPC 소리 났어요 내가 지금 드라마 지금 먹고 있는데 먹고 계신다고요 네 근데 요 도대체 어디야? RPC 소리 났어요 RPC 소리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다 작업을 해야지 모르겠는데 그 초록색이 초록색이 저 킹은 전부다 RPC 소리 났어요 RPC 소리 났어요 RPC 소리 났어요 RPC 소리 났어요 M also 초록색 되는거 전부 다 하시면 되요 RPC 소리 났어요 Green RPC 소리 났어요 RPC 소리 났어요 내가 지금 바로 네 바라만 나만 빌보노 말하면 역적 되는거네 네 오늘 받았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 온 걸 알고 있는데 뭐야 이거 누구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네? 비일번호 손이 미끄러졌습니까? 이거 누구 한거야? 이거 누구 한거야? 우리 원래 번호를 안내는데요? 이건가? 이것도 아닌데? 공인되었어 뭐야 이거 뭐하는 문이야? 아니 이거 뭐야 왜 안날려면 벌써 이제 베이스에 침주기 시작되는구만 생기겠다 생기겠다 시작됐다 지금 갑시다 모르고 뽑아졌다 저 사람은 스파이다 저 사람은 스파이다 뭐? 방금 호스트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군요 방금 스파이가 껐어요 미안하다 저 가이퍼가 튕겼었네요 뭐지? 아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껐어요 저 사람 스파이예요 스파이다 형님 예 어떻게 해요? 왜요? 비밀번호 뭔지 몰라요 누가 잠깐 하는지 몰라도 다른 문으로 나와요 그럼 되잖아요 이 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누가 방치 들고 철거해요 이게 철거 될라나? 자원 리무브는 안되더라도 철거는 있잖아요 아니 뭐야 잠시만요 제가 열었거든요 뭘로 연거에요? 데드님이 잘못 쳤네 아 그렇네 우라이버님이 잘못 쳤걸걸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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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 그걸로 했어요 이걸 치신듯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지금 반란군 리스트 3명정도 적어놨습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으허허허 그 갑자기 제3의 세력이 또 만들어진거 아니야? 왜 이래 왜 하루와 아 아 거기 홈설정 안하고 왔죠 우리 게이스 아니요 제집이요 아니 아 저 아니 요것도 안 돼? 본지네랑 홈이 있어야죠 우리 우리 본지네도 있고 저기 본지네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데요 네 저기있어요 BM님 있네요 아 그럼 그거 좀 날라가주실래요? 네 아니면 저 저기로 가죠? 사막기지로 이거 비번 뭐야? 뭐야 여기! 길 또 잃었어! 아니 뭐야! 물이 계속 나와! 뭐야 이거! 왜 돌아왔지? 이 안에 들어오면 방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랑 감각이 잃는데 이거 뭐지? 그 BM님 쪽으로 가죠? 여기 키패드 안된거 있는데? 지금 키패드를 아 몇개나 설치하셨네 키패드 정확하게 105개요 뭐요? 1층 없으면 2층으로 올라오세요 2층으로 부숴버립시다 빨리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저 상황 파견되요 사막 그리스로 사나 살아야지 RPG 좀 많이 준비해줘요 사막 여우가 되겠어 2층 올라가서 2층 작업해요 2층은 얼마 안되요 어 찾았어 찾는다니깐 이거 지금 밖에 누구에요? 밖에 밖에 누굽니까? 밖에 나 아닌데 적군인거 같은데 그냥 쏴봐요 싸우면 알겠지 간단하네 쏘면 누군가 반응하겠죠 스나이퍼님 한명은 스나이프님 하하 한놈은 라이프님 한 놈이라니 하하 라이퍼님 탈퇴합시다 라이퍼님 탈퇴합시다 안되겠다 두 분에서 헌명 대 잡으러 가면 되지요 제가 RPG 만들어서 러저님이랑 같이 바로 올까요? 배울거 다 배웠죠 RPG 러저님한테만 배우면 되요 아 그래요? 우리 하론만 가면 이 팀에 있읍시다 헌병리 잡으러 가면 되겠네 말한번 잘못했다고 지금 불려내려놨구만 여기는 그거에요 아 그거구나 총촌사람 누구에요? 총촌사람 총촌사람 근데 이거 가탄으로 맞으면 이거 뚫리지 않나? 아니 아니 도대체 집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아니 어디는 문이 없고 어디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없는 곳이 옆방은 문이 있는 곳이고 뭐하는거야 뭐라는거야 어 어 승용자를 찾았다 집 그냥 터뜨리고 싶다 뭐 터뜨리려 그냥 이거 땅콩이네 진짜 땅콩 어떻게 최종층까지 갈수 있는건가 이게 지금 스나이퍼님 방식을 응용해가 만든거에요 아 근데 힘들다 스나이퍼님 이런거 다신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이게 안전해요 이게 안전해요 안전하기는 무슨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야 나 들어왔는데 왜 대령 하루 방에 들어왔어? 그거 이제 그 집 맨 중간이에요 하이 어이 이런 나 땡겨줘요 줄 좀 던져봐요 아 줄이요 그 천만 있으면은 그 사다리 만들수 있어요 그럼 올라와보세요 진짜 좀 미로처럼 되있어서 올라와보세요 한번 하 밑에 문 열려는 소리가 엄청나는데 뭐냐 소식이 없다 하루를 작동시켜보자고요 그럴까요 뭐야 이거 내가 올라온거시잖아 BM님 예 BM님 어? 키패드 없다 키패드 없다고요? 여기 하긴 키패드 없다 여긴 어디서 누굴까요? 그러게요 여기 무슨 우주인가 뭔데요? 여기 그건데 도구함이 있는데 키패드 없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나 BM님 날아가면 되겠다 하다리 짰었어 어 럭키 어 뭐야 이거 하다리 짰기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여쭤여쭤여쭤 이쪽으로 정답볼 발견했어요 정답볼 발견했어요 네 TP좀 받아줘요 어떤 분이 자고 있길래 구경을 하는데 네? 키패드가 110개가 있어요 흠 아 여기 저 못 받아요 관찰차단 럭님 TP좀 받아줘요 잠시만요 팀님 기다려봐요 팀님 기다려봐요 팀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문 좀 열어줘요 와 1층에서 나왔는데 레드님 이거 문 좀 열어줘요 오케이 와 1층에서 나오니까 또 다른게 나왔다 그분이랑 스카이님 보내요 DP 됐을 딜레이 때문에 좀 기다려요 오케이 오케이 헐 집에 불 붙일 수 있어요 나무님 못두세요 아 나무 못두요 네 아야 아 아야 왜요 네네네 올라가자고요 갑시다 그분님 텔레 나간데로 도대체 어디야 그러면 아 참고로 텐신님 집이 남아요 BM님 안되는데요 2월 해고 포인트 뭐죠 가는데요 BM님 예 요거 이 기지 좌표 알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애 좌표요? 이 좌표도 있나? 네 LOC하면은 LCO 여기 뭐야 여기 어디에요 이거 안되구나 여긴 없구나 아 나 나가는 분도 못했구나 잠깐만 어두워 여기 여기 어디에요? 어두워 랜턴 깔아요? 아 그 키가 안돼 아 맞다 그 천 있어요 천? 예 없어요 여기 거의 던전컵인데 여기 내가 만드는 답이 없다 어 아래 세명있다 이거 홈 없었으면 이건 그냥 완전 그냥 아참거 아래 세명있다 그거 뭐냐 그거 랜턴좀 하나 던져줘요 밑으로 랜턴이 어디인데요 어떻게 던지는데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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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는거 올라가서 드릴께 올라가서 아 여긴 또 어디야 안돼요 ước처럼 상대 안이 여기 어디야 아 이거 만들 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개판이에요 왜 그래 그럼 밑으로 좀 던져줘요 들어올 수는 길을 갖다 문하고 계단하고 연결을 시켜놔야되는데 삶님 아무게 내놨어 아 여기 한건 누구시지 랜소리 주인 천을 던을ום 김기나무도 저 파고IC 넣기 정신 나갈 것 같다 빨리 불쾌어 랜턴 빨리 키워 위에 아 진짜 장난아니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거 아악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건 없지만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짜증나요 아 문 좀 열어봐요 잠만 여기있나? 잠시만요 예? 문재질이요 철 아 철 아 비켜봐요 아니 한명만 열어야 한명만 내가 여기 내가 여기 건들지마 건들지마 아 건들지말라니까 여길 어디가 난 누굴까 아 찾았다 미칠것 같다 민자야 2층 찾았어요 나 꼭 터니까 올라갔던가는데 와 같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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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mes 오오오 살것 같다 자 다음시자 나 빨번 빨번이네 저 파란색은 파란색 비번 쳐 아 그리고 비번 없이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꾸는 스테이지요 아 그렇구만 비켜 아이시 그렇구만 네 다음 스테이지 아이시들 비켜요 자 이 스테이지 시작합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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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시 비켜 전 안내자구요 비키랑께 다들 수고해요 일하러 가볼게요 전 저는 안내자구요 아 도구함 탔다 사람 도구함 안할걸 활성 안시켜 나 여기서 안살아 안살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더라 도면 그려놔야될거 같은데 도면 설계도 아마 있을걸요 집힌사람 나와 잠시만요 나도 헷갈려 나갈수 없어요 두사람이 안에 있어서 나갈수없어요 왜요 저기요 바로 옆이라니깐요 맞네맞네 계속가도 안오더라 도검있어요 거기 1층에 두개있고 4층에 여섯개인가 비켜 아이시 비켜 빨리 올라왔다 으아악 아아 폐쇄고 부진 걸릴 뻔 했어 무슨 방을 만드신거야? 그리 말이에요 아니 대체 비임님이 이걸 적들 들어오면 맨살 깨지겠지 깨지는 정도가 아닌데?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아아 미친 또다녔어 아! 이 순간 용 날 뻔 했다 이거 화로까지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냥 사막기지에 살아야지 그 그 뭐니야 여기 사다리에 올려 사다리 내려놓고 비상시에는 사다리 올릴 거예요 사막기지에서 살 겁니다 사막기지 사막기지 말고 그냥 제 집 가서 살죠 뭐야 이거 왜 끊어 놓은 거야 이거 또 끊어 버렸어 야 왜 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무로나 와봐 야 무로나봐 sank하고 설치가 Design 아 뜨겁아 인연 인연 spin spin pin spin